방금 시작하는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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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아스통 주차도 됩니다 주차인데? 이거 약간 발레라고 있네 방금 시작하는 중 완전 내 스타일인데? 2세대 괜찮은데? 이거 봐봐 이런 스트라이프 색깔이랑 목도리랑 맞추는 게 너무 귀여워 부들부들 부들부들 이것도 부들부들 어 이게 예쁘다 옛날에 군용 셔츠 느낌이네 여기에 견장 다는 것만 있었으면 신호 이런 게 참 활용성이 좋죠 자켓으로 입어도 되고 겨울에는 또 인어로 입어도 되고 굵은 골덴 굵은 골덴 패딩도 기가 막히다 아 아 아 아 아 비쥬오도 있고 비쥬오도 있고 여기 목 잠글 때 쓰는 건데 안에 끈도 있어서 이렇게 약간 모험가 느낌도 낼 수 있고 내 집에 M 여보 오리지널 있잖아 이거 욕심 나는데 봐야 돼 칼로도 한번 세어봐 거의 마이 느낌도 나 봤던가 약간 마이 느낌도 세상에 워낙 두툼해 가지고 안에 하얀 거 입어서 렉탈 같은 거 또 하나 입어서 안을 이렇게 아니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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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켓 이 자켓 이 자켓 이런 여기 손 넣는 거 되게 좋아 아 거기 거긴 뭐 거기가 손 넣는 데지 사실상 여기 넣는 건 사실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야 너 방금 사람들 비하한 거야 비하는 아니야 괜찮긴 하네 이런 M6O 타입은 카키색은 흔하니까 아싸린 이런 색받이 네이비색으로 가지고 조금 스타일리시하면서 약간 그 소재감 때문이지 파이어뱃 자켓 초반간 자켓 느낌도 나고요 룸 그치 아 그런가 네 아 눅북이랑 호두정과라는 걸 받았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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